그러면 태준씨 한 번 가볼까요? 라스트 왼쪽 집! 좋아 좋아! 2층에 있다! 컷! 미안 미안! 아 진짜 미쳤어! 아 뭐야! 아 X됐다! 태준씨 막말로 당신 지금 아프리카 하면 4티어예요 4티어! 나 지랄하고 있네! 4티어까진 아니다! 태준씨 오메살아! 아! 오이 지랄! 진짜 진짜 바로 살려야 되는데 온다! 잡아드릴게요! 아! 아유 이 새끼야! 아니 질 거 같으면 그냥 사려서 피치하고 같이 싸우든가 2대2로! 왜 굳이 그걸 혼자! 왜! 아니 본인이 지금 저한테 4티어라면서요! 4티어한테 그런 거까지 다 바라면서 게임해요 아프리카는? 존나 못대쳐나갔네 진짜! 근데 좀 피해 알아서? 못살린다? 형 거기도 죽지 않아? 나 안 죽어 아 X발! 엄막 엄막 뒤에 카욱팔 엄막 뒤에 카욱팔 엄막 안 쳐도 돼 형 아 X발 죽었잖아! 뭐해! 엄막 쳐달라니까! 엄막 쳐달라 했잖아 이거! 엄막 쳤으면 어차피 엄막 안에 수탄 들어왔어요 아 진짜 금방 치고 살렸으면 안 돼! 부키장이 죽고 살았는데 이거! 우리 한 3코 남지 않았어? 갑자기? 우리가 첫 번째 코인은 도전을 외쳤는데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코인은 도전을 외친 기억이 내 머릿속으로는 없거든 나도 없는 거 같은데? 사고다 이거! 엑시던트 양심무원 우리 보고 도적당해 도적당 왜냐면은 2판 태준이 킬당 800개 줄게 너 알아서 줘 그럼 내가 킬을 존나 해야겠네? 그치! 너가 킬을 존나 해야겠네 37명 남았네 디발! 아 뭐야! 그럼 애초에 여기 안 내렸지 다음 게임이요 나이스! 먹었다 먹었다 태준아 2코 중 최다 킬 킬당 800개 할래 단코 1000개 할래 단코 1000개 할래 단코로 가겠습니다 몇 킬을 했냐에 따라서 선택한 거 때문에 더 많은 킬로 단견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아 그러네? 특히 똑똑한데? 경쟁하면 단클 올려준다는데? 한판만 맛보고 맛보자는데 한판만? 맛좀 보고 맛좀 보고 해주신다는데? 맛보기인데 만약에 너무 게임이 잘 풀려서 제가 한 킬을 많이 올렸으면 그 판을 또 정해도 되는 건가? 그건 좀 아닌가요?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? 아 오케이 아닌 거면 아닌 걸로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였는데 머리를 안 고치고 말부터 나왔어요 오케이 렛츠고 일로와, 여기서 뽑아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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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준 온다 뚜껑에도 없어 먹어 먹어 개당 개당 빨리 빨리 와봐 좀 뭐해 오빠 간다 야 뭔 뒤에 앞에 나이차 뭐야 아 맞다 실전 아닌가? 시발 너무 실전처럼 해가지고 좀 당황했어 실전인지 알았어 하시는 모습 보여줘도 되는 거야? 야 이판부터 하자는데? 각 800이라는데? 각 800이요? 킬당 1600개 그럼 화이팅 하자 아 화이팅 화이팅 배준아 잘하자 어 오토바이 좀 바꿔야겠다 우리 오토바이 갖고 올게 오토바이 없는데? 어디 있어 오토바이? 아 이 형 좀 이상해 아저씨 내 옷 꼭 봤나? 내가 오더할까? 어 그렇게 해 이거 어디로 와? 오더 한다며 이거 일단은 형이 생각하는 대로 가봐 그게 네 오더가 맞냐?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네 이거 여기 1번 올릴게 괜찮아 여기? 거기 생각했는데? 아 그래? 오케이 렛츠고 바로 할게 아 눕힐 만한데 이거? 아 눕힐감? 누워있는데? 근데 이게 에라 모르겠다 피 피 피 안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 와봐와봐와봐 바로 내려가 나 차 차 차 차 차 나 차 탔거고 어후로 볼게 그냥 그냥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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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박아야돼 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폭 없어 폭 없어 폭 없어폭폭폭 wolf 아 왜 폭이 없어.필? 안돼 안돼 있다 아 잡아버렸어 아 나와놔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나와놔 나와놔 나이차 잡아도 돼 지금? 채폭 나오는데? 채폭 나오는데? 형 방금 쏜 거 좀 무서웠다 형 나 한발 일부러 쐈는데 X때뻔하긴 했어 근데 형 나이스 너가 잘 쏠지 몰랐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너의 플레이에 딱 맞춘 건데 조금 위험했네 닫을 수가 없어 여기 있다니까 1번째 아이씨다 아아! 나만 잡지! 채춘아 낫배드? 우리가 저 자리를 미리 먹어놨어도 나쁘지 않았을 거 같아 왜냐면 가다가 우리한테 딱 끼는 애들이 많네 이게 보니까 지금 먹어놔도 어? 자아 그만 가지고 그냥 생각해라는 걸 하지마 너 지금 뭔가 지금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되게 안 어울리거든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해줘 또 6명 2층 내가 제일 빨라 나 그냥 1층부터 내릴래 진짜? 왜? 어쩔 수 없어 거긋났어 나카사 근데 괜찮아 바로 2층 가면 되니까 바다 조금 먹었어요 아 아 다 잡아버렸다 왜그래요 저건 안 잡을게 일부러 형 나 이렇게 해주면 안 돼?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못 꿨어 총알을 왜 안 줘 형 아 버렸어 버렸어 온다 돌 돌 돌 아 진짜 이거 진짜 먹으면 대박인데 형 안 죽어 형 안 죽어 형 안 죽어 형 안 죽어 수리따 간다 수리따 간다 형 하나 더 하나 더 D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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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악 아아아아악 아 아아악 아 죽음 뭐야 아니 뒤를 좀 봐주자 아니 아니 나를 못 믿어? 아 아이고 아 근데 발소리가 형인지 쟤는지 누군지 지랄지랄 나는 경쟁 7킬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형 지금 몇 킬이야? 나 5킬 아 경쟁 7킬 나쁘네 이게 난데요 우리 56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자들 정리를 더 줄게 저장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먼저 받고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더하라고 생각해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더할 때는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더하자 정리를 더하자 왼쪽에 둘 다 있네 뭐 연기보소 bye 1등 1등 involve 보여줘 진짜로 전 크 1등 마무리하면 만개 최워주신다 구요 아 1등 못해 안 돼 안 돼? 힘들어 안 돼 나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자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? 혹시 1등 하면 태준이도 채워준다고요? 예? 예? 형 이거 이 자리 존나 좋아 갑자기? 이 자리 형 무조건 다 막을 수 있어 근데 잠깐만 몇 개를 쏘신다는 거야 지금? 4,400개 더 준다 4,400개 와우 내 치킨에 4,400개 걸린 거야 4,400개 진짜 할 수 있다 이거 형 지랄 아까 못한다며 아 이거 진짜 가능.. 원이 존나 좋아 말이 안 돼 말했잖아 좋다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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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갈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어 불 난다 불 난다 나이스 엣스 고 엣스 고 요망 뭐야 이거 살린다 그러지 들어가서 그냥 뒤통수를 죽여버려 죽여버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블리드샷 그러지 그냥 훈련장 연습한다고 생각해 나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거야 박았다 박았다 형 조금만 조금만 돈다 빙빙 돈다 박았다 박았다 죽여버려 이거지 이거지 저거 저거 많이 형 안 대박 라스트 라스트 안터感じ 형 점점 나이스 뭐해 미친날리 어허 야 이건 안돼! 으우 나가수면 안돼 형 오케이 눕혀준다 좋아 와! 와 원바 시X 아 형 진짜 형 진짜 사랑해 아 스르륵도 나쁘지 않고 아 형 진짜 걸쳐주기만 해도 진짜 걸쳐주기만 해도 걸쳐주기만 해도 나이스 나이스 지패드 없으니깐 관동이 존나 심해 아 시체는 많은데 아 근데 치패드 하나 먹으려고?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? 먹으러? 택배기 없는데? 진짜 이거 재밌어 아 먹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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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 까고 시체가 안보여 안 돼 형 아 형 형 뭐해? 아 높일 순 있는데 하나 저 하나 높이면 개레전드 침착하게 형 야 딱 딱 딱 형 딱이다 형 지금 나이스 나이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대 한 대 그렇지이 이게 스카 좋아 하나하나 높여놨어 아 이거 이용해야겠다 위 애들 잡아야겠다 2대1대 1 대 1 이거 이용해야지 이용해야지 야 1 개좋아 아 개깝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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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깝쳐라 그러다 에스카 샷바레 뒤진다 이거 3대 1인가봐 그니까 그런거 같은데 뭐 뭐 아이스! 잠깐만 이러면? 에스카 뭐냐구 왼쪽 펄스리? 3대 1이네 3대 1 아 3대 1이네 아 워 워 워 워 strings 띠 위 위 에스 아프트 뇌 와 저 새끼 잡으면 끝난다 하나는 가까이 하나는 저기 형 치킨 먹으면 20킬 경쟁적 27 치킨 1.10 유튜브 갑 살짝 왼쪽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오 앞에 차! 수류타! 차 나간다 와 나이스! 혜준아! 해냈다 해냈어! 내가 또 진짜 위기의 순간이 강하거든 진짜 중요할 때 인정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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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